오늘 노래기 피곤한가 보네 원래 노래기 맨날 뛰어나오는데 노래기 깊잠이다 일어났어 빨리 나와 밥 먹자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깨는데 시간이 좀 걸려 됐다 잘 잤다 잘 잤다 아유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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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집 청소하는거야 처음 보지 청소하는거 근데 청소기로만 하다가 돌돌이로 하니까 신기하고 무서운가 깨끗하게 해주는거야 깨끗해지지? 신기하지? 깨끗하게 해주는거야 신기하지? 오늘은 애기들 처음으로 이유식을 준비해봤어요 애기들이 저희 손을 물 때 이빨이 너무 아파갖고 이정도면 이유식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 이렇게 바로 먹는다고? 어머 전 잘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바로 잘 먹는데요? 엄마가 먹을 마더 마더앤 베이비캣을 묽게 해가지고 사료도 불려서 섞어줬어요 어머 안돼 엄마 뺏어먹으면 안돼요 이거 이유식이에요 이유식이에요 어머니 드시고 오셨잖아 안꾸가 되게 좋아하는거라서 이거 애기도 먹고싶대 엄마 너무 잘 먹네 엄마 비키래 엄마 비키 엄마 비켜 엄마 한그릇 다 드셨잖아 애기들 또 나와 엄마 엄마 비켜 나도 먹어 웬일이야 노란이 갑자기 뺏겨버렸어 우리 노랭이 먹기 먹었어? 나갔다 아니 지금 이렇게 먹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어? 앙꼬 앙꼬가 또 뺏어먹어요 아 난리다 여기 난리 앙꼬 표정 봐 앙꼬 엄마 어떻게 그랬을까? 앙꼬 먹었어 앙꼬 먹었어 앙꼬 먹었어 앙꼬 앙꼬 귀여우면 인사났어 코잠이 코잠이는 점이 다시 나더라구요 딱지 떨어지고 이 와중에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거의 다 먹고있어 와 집중하는거 봐 혼자 다 먹고있어요 처음부터 아 깨물지마 누가 와 코잠이가 깨물었어? 많이 먹었어 천천히 코잠아 왜 깨물어 친구를 깨물면은 아닌데 아니 이렇게 잘 먹을지 몰랐어요 그랬으면은 다섯개 여섯개 가져왔을텐데 앙꼬야 앙꼬야 정말 잘먹네 밖에서 다 먹고와놓고 웬일이야 이유식인디 앙꼬야 이제 이유식처럼 해줘야되나 어휴 잘먹어 그래그래 더 먹어 난 여기서 뭐하는거야 여기서 갑자기 뭐하는거야 여기서 갑자기 뭐하는거야 얘들 갑자기 뭐하는거에요? 망연자실 어떡해 너랑 민희야 엄마를 하트고 싶어? 엄마 하트고 싶어? 엄마 하트는 나앤 아 그 그릇을 먹었네 어딨어 wtedy 어구! 어구! 아파 아파 그릇을 먹을 거예요 어구 난리다 난리 다음에는 그릇을 큰 걸로 가져오거나 많이 가져와야겠네 와 이제 이유식도 먹고 너무 대단한데 그거 먹어! 옳지~! 어우 잘했네 대단하네 대단해요 아이고 아기도 핥아줘 아이고 아기를 왜 밀어? 엄마가 욕심이 대단하네요 잘 먹어? 우와 저 그렇게 열심히 먹는 게 아주 어이구 어이구 애드빈 이빨이 다 나서 너무 신기해 그냥 그릇만 안 돼 이거 까지 빼서 먹으려고 안 돼 안 돼 더 줘 더 줘 오늘 고등학자 좀 먹었다 여기 쪼가리 있던 거 먹었다 조금씩 맛을 봐야지 어이구 배고프지? 자기네 아직 배고프지? 어이구 얘도 먹는다 고자미 어이구 너희들 넘어진 김에 점 먹으려고 너가 먹어야겠다. 여자리 여기 왔어. 빨리 먹어. 놀아. 그 밑에를 봐. 그릇만. 정말 조그마 같은 거. 맛있는 걸 아네. 경쟁겠네. 이제. 큰 걸로 가져올게 그릇. 큰 걸로 많이 가져올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잘 먹는지 몰랐어. 엄마한테 왜 화내? 자기들끼리 팔타지게 했대요. 귀여워. 저게 또 몰래 뽀뽀하고 있었어 둘이.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여기 또 뭐야? 여기 둘이 또? 귀여워. 그럼 그릇입니다. 그럼 그릇이에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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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랑이가 세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을 제일 잘 따라요. 사람한테 인사도 해주고. 더 달라고 주면. 귀여워. 또 가지고 올게. 다 먹었다. 꽤 많았는데. 자 이거 먹어보자. 노랑이가. 아니 손가락으로 먹자. 거기 없어요 엄마. 거의 다 먹었어요. 대단하다. 어머 여기가 아까까지 지키는 거 봐. 어머 지키고 있어요.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귀여워. 아이고. 목사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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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먹어야 돼. 엄마. 엄마랑 경쟁해. 엄마 비켜. 엄마 비켜. 다 먹었다. 엄마 다 먹어버렸다. 어구. 웬일이야. 어구. 잘 먹어. 노랑이 돌아다만 커. 우리 노랑이 먹자. 너 많이 먹었다. 아이고. 잠깐. 여긴 이제 다 먹고. 이제 노는 시간. 아이 예뻐라. 얍. 여긴 노랑이는 그릇으로 먹을 줄을 몰라. 노랑이 애기네. 엄마 왜 뺏어 먹어요. 엄마 또 와서 뺏어 먹어요. 젖 주겠지. 아기들은 젖 먹으니까. 네가 더 많이 먹어라. 아기들은 젖 먹으니까. 아기들은 아직 젖 먹을 수 있으니까. 밥 먹고 그루밍 한대요. 귀여워. 밥 먹고 그루밍 한대요. 어구 잘하네. 그루밍도 이제 제법 잘하는데. 어구 양손을. 밥 먹고 쉬어도 하고. 밥 먹고. 밥 먹고 놀고 놀고. 밥 먹고 놀고 놀고. 우리 노랑이가 제일 오줌 자했어요. 아유 통통해. 엄마는. 그 와중에 또 자기 밥에 남았나. 우리가 애기들 하고 있는데.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밥에 남았나 모르겠네. 자기 밥에 남았나 모르겠네. 귀여워. 밥 안 남았어. 어떡하지? 밥을 다 먹었는데. 나 이따 또 가져올게. 엄마가 피곤하실 때 봐봐. 엄마가 자기 피곤하네. 엄마가 자기 피곤하네. 엄마가 자기 피곤하네. 아이bug 잘거야 바로! 바로 잔대요. cle고 gasg armed Rosa então 엉지 thyme 이거 젖달라고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예뻐 엄마 고생이 많아 그래도 아 아프겠다 애질 발톱 아픈데 애질이 발톱 조절 못해갖고 아이고 귀여워 발 부러붙어 발 부러워 아이고 귀여워 발 부러워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어 고기 회사인데? 어 다리를 반짝 들고 아이고 엄마들어 장난칠다고 제가 엄마들어 장난칠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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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놔서 펴놓고 앉아있는데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안고까지 있으면 최고 기분 좋아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꾸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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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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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